만물유래는 역사, 문화, 전설, 오원,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괴짜 유척기를 알아본 신임의 암모 신임은 조선 숙종 12년 문과에 급제한 후 관리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황해도 연안부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왕의 총회를 받는 후궁이 연안부 남쪽에 있는 큰 연못을 탐내어 내수사 사람들을 보내 어명이라고 속여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안부사 신임은 백성들의 농사를 위해 필요한 땅이라며 내주지 않았습니다. 후궁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자 왕에게 호소하여 진짜 어명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신임은 그래도 연못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연안부사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백성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 신임에게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신임은 외아들 신사원을 먼저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된 며느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유목녀를 낳았는데 그 딸이 자라서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신임에게 딸의 신랑감을 직접 골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신임이 어떤 사위감을 원하느냐고 묻자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세 넘도록 부부가 해로하고 재상이 될 만한 능력과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상 이상의 요구사항을 들은 신임은 웃으면서 장담할 수 없으나 신껏 찾아보겠노라 답했습니다. 이후 신임은 출입할 때마다 그런 손녀 사위감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임은 초원을 타고 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장난하며 노는 아이들 중에 몇몇 아이가 눈에 띈 까닭입니다. 신임은 한참 동안 아이들 모습을 살핀 후 하인에게 한 아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아이는 숙대처럼 흐트러진 머리에 숙 튀어나온 턱의 생김으로 뛰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의복은 남루하고 깨재재하며 눈은 개구리처럼 튀어나왔으나 아이의 골격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신임은 그 아이에게 이름과 집을 물어본 후 곧장 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비바람을 겨우 가릴 정도의 초가상단이었고 혼자사는 부인만 있었습니다. 신임은 하인을 시켜 어디에 사는 판서 신임인데 대개 아들을 홍기찬 손녀의 배필로 삼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초가상간주인은 그 청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신임이 며느리에게 손녀 사위감을 구해 정원한 사실을 알리자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어느 데 귀한 자제이냐고 물었습니다. 신임은 뒤에 알게 될 터이니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임은 폐백 전날이 되어서야 정원한 집을 말했고 며느리는 급히 여정을 보내어 가세 및 신랑감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늙은 여정은 심부름을 다녀와서 집안은 가난팽이이고 신랑감 얼굴은 매우 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지지리도 못난 놈에게 줘야 한다니 충격을 받은 며느리는 혼이 나갈 정도로 실망했으나 이미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남다른 데다 늘 바르게 살아온 시아버지에게 부탁해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드디어 혼인 날 신랑을 보니 과연 여정의 말과 같았을까요? 신임의 며느리는 연신 코를 훌쩍거리는 어린 사위를 보고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시아버지 신임은 만면에 미소 지으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홀례 후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가 하룻밤도 자지 않고 처가로 돌아왔습니다. 신임은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신랑 유초끼는 집이 너무 가난의 저녁거리가 없기에 차마 신부를 훔길 수 없어 다시 왔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모는 크게 화났지만 딸을 시댁에서 훔기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낫겠다 싶어 방을 내주었습니다. 신혼이라도 아내와 남편은 각 방을 써야 하건만 이후 유초끼는 아내의 방에 머물며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신임이 하루는 유초끼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늘 안주인과 함께 있음은 삼가야 할 일이니 이제부터 사랑해서 묵도록 하게 유초끼는 분부대로 하겠노라 답했지만 신임이 워낙 청빈한 생활을 해온 까닭에 남은 방이 없어 유초끼는 처저부 신임과 같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초끼의 잠버릇은 고약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자는 도중 유초끼가 손으로 신임의 가슴을 치거나 유초끼의 다리가 신임의 배를 누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신임이 놀라 깨어나무라면 유초끼는 잘못을 빌었으나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대풀이 됐습니다. 날마다 밤장을 설친 신임은 결코 유초끼를 안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초끼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아내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부부 금실은 좋았고 시간이 흘러 장모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신임이 황에 감사로 부임할 때 유초끼가 따라갔습니다. 그 골은 왕에게 진상할 정도로 목이 특산물이었는데 유초끼가 목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임은 유초끼에게 목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다 써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유초끼는 목 500개를 가져다 보앙에 쌓아두었습니다. 임금에게 바칠 진상품이 부족할 정도였기에 당황한 신임은 급히 목을 더 만들라고 지시해야 했습니다. 유초끼는 그렇게 얻은 목을 형편 어려운 친구와 지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유초끼는 23세 때인 1714년 문과에 급제한 후 여러 표수를 거쳐 영조 때 영의정에 이르렀습니다. 유초끼는 나이 76세까지 장수했고 아들도 열어두었으니 대체로 장모가 원한 인물이 된 셈입니다. 유초끼의 꾸준한 노력이 성공의 바탕이긴 하지만 포올리게 때 그 사람 됨을 알아본 신임의 안목이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